찍을까? 아니면 난 이거 사고 있어 그거 소진이 집에 있는데 이거? 이게? 어 그리고 흔들고 가루 해야되는데 되게 열려야 될 게 들어있네 프로틴바다 라로슈포제 나의 크림이 없나? 내 멀티크림 잊어버렸어 부산에 놓고 왔나봐 무슨 멀티크림? 그거 라로슈포제 내가 나한테 계속 이게 짱이라고 먹겠잖아 그럼 부산에 왜 놓고 와? 집에 왔는데 없어 그리미 투라 어? 이거 좋은데 진짜 좋아 이거 바디워시지? 어 이거 바디워시인데 얼굴 클렌징도 돼 24,400원 나 미니 샘플 있는데 하나 줘볼까? 그래? 근데 다 초코맛밖에 없어가지고 아 저걸로 소급받는데 왜? 왜? 저걸로 원래 메이크업 브러쉬랑 빨면 엄청 잘 빨려 이쪽 아니야 여덟이네? 어 왠지 바이오더만 있으니까 라로슈포제 있지 않을까? 어 없어 지금 야 이거 뭐해? 이거 그냥 남성적이지 않니? 이것도 한번 써놨어라 이거 뭔데? 이거 스킨 로스처? 로션이네 케빈 클라이 어? 이거 귀엽다 30,000원 3,000원 3,000원 4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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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장사는 왜 이렇게 해야지? 이거 또 와인 소콜렛 초콜렛인가? 어 나한테 이런거 진짜 맛있어 더 사용해 아이구 맛있겠다 베일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 봐봐, 와인 와인 저쪽이야 저번에 먹었던 거 먹어 모세가 다스키 다스키 여깄다, 와인 한주원에 맛보시겠어요? 단걸로 혹시? 다음주 월요일에 세일 들어가요 이번주는 안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세일 월요일에 세일 와인가 맛있어요 아, 고기 샤도디컴 소패들은 베일리스 그렌치 왜 이렇게 와인이름들이 어려울까? 모세 모세 에스테이 두 카페르테 어? 어, 고기 먹고싶어 고기 먹으면 그냥 가서? 고기 지금 당장 먹고싶어 더 먹고싶다, 소고기 맛있겠다, 그치? 어 아, 진짜 맛있어 와 이제 다이어트 할거니까 이거 먹을래? 이런게 맛있는데? 미꽃타 치즈 뭐터네? 리얼치즈 먹고싶은데? 치즈가 들어있잖아 맛있겠다 리얼트도 하고싶다 샐러드도 하나 먹고싶어 홈파티 하는거 같아 추억강을 살까? 초강을 사든 저걸 사든 어차피 다 못먹잖아 두 명이야 못먹어, 맨눈 낫지 않아 아, 치킨튀기나 봐 새우, 치즈 어떻게 먹는거야? 전대 돌려서? 이거 먹어보자 이거 하자 치즈 아, 진짜 맛있다 먹고싶은거 다 사면 지금 10만원 할거 같은데 아, 나 이거 드레싱 하나만 살게 뭘로 사지?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다이어트는 발사믹 드레싱 나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짜라잔 운동하고 와서 완전 쩌들었어 아, 미숙소 고기 따위 보이잖아 소기 먹고싶은데 그래 돈나돈나 굳이 바다에 와서 고기를 먹겠다 괜히 코스트코에서 고기 시시켜가지고 아 맛있겠다, 진짜 맛있겠다 이 치즈언니야 양 진짜 많다 오오오오 우와 이쁘다 숙소가 괜찮네 해성아 너 여기서 자면 되겠다 흐흐흐흐 폭신폭신해 그리고 어우 뭐야 비끄러 욕조가 진짜 깨끗하다 아니 카드키를 뽑아가지고 나갔어 아니 카드키를 뽑아가지고 나갔어 오우 집주만 이쁘다 감성 감성 우와 여기 되게 이쁘다 감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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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하는데 우리 호텔 운동하는 컨셉이야 알뜨뜨릴거야 러닝머시 할래? 난 자장갑 난 자장갑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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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러닝머시 땀 닿을 때 All day 하여xe 이 시간이 안가 스타트 해야지 위에 스타트할 때 하면 있잖아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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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대회 손에 러닝머시 여기서 내려와 맞춰주신 건가요? 너무 낮추고 그랬어요 엄지발가락에 힘주고 들어봐 엄지발가락에 힘주고 들어봐 엄지발가락에 힘주고 들어봐 그럼 여기가 다 없을걸? 그치? 엄지발가락에 힘주고 들어봐 아이쿠야 이게 나야 장난해 누군데 그게? 어? 나는 아니지 헬스장 오면 빠질 수 없는 털기 다 지어져 불었어 오늘의 저녁은 유럽식이야 여기 식당에 인짱공항에서 한 이 부추밥 고스트코 고스트코 이게 진짜 맛있다 뭐? 이거 봐 그래? 이거 시즈도 내가 좋아하는 치즈구 이 소스가 내가 싫어하는 토마토에 맛을 좀 잡아줘 음 맛있다 오리의 안주박스입니다 차라리 몇개 쟁겨놓으려다가 600원 이거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거 일본 라면땅 100원 맛 음 맛있지? 이빨이 사다줄까?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반김 학제의 필요한지 있나? 쥐마켓에서 남친구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쥐마켓에서 두 박스 사서 사줬습니다 다 차에 넣어 놓고 먹어요 치즈가 들은 이보실 소세지 고루오루 뭐? 먹어봐 너한테 봐 이 맛에도 길게 해주고 싶었어 길게 갖고 왔어 뭐 먹을래? 청포도 연포도 건포도? 그냥 포도? 아까도 안 읽는거야 아까도 이거 읽을랬는데 신혼일기 이거 내 얘기하는게? 어 뭐야 이거 진짜 포도같이 생겼냐? 그치? 식감대에 드려야지 어 무슨 식감이야 이게 나 배우도 못해서 그냥 드린데 근데 기름이 되게 많아 기름 아니야 안했지? 과즙이야 응? 기름이 없어 이게 기름이야 아니야 아빠 기름이잖아 그게 너 치미야 기름이잖아 근데 원래 군것질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군것질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맛있겠다 넌 맛을 몰라 이거 맛을 알아? 안재현? 안재현? 안재현 안재형의 음식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엄청 잘해 인설기 때도 이거 나자 떡볶 하나 나오네 대만의 망고 맥주가 유명하네 다이완, 미어 세 개가 다 있네 대만, 일본, 태국, 유럽 세 개는 하나니까 코리아 아 난 개인적으로 술에다가 과일 섞는 거 아닌 것 같아 이거랑 저 와인 옷이 맛있다 아 인형이 때릴 거야 이거 너무 오렌지다 근데 이쁘네 모자를 써야겠다 왜 안와 온다 귀엽네 잘 있다가 갑니다 우리는 로건을 보러 제가 제발